제야 전문가께서 이제 참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여러분의 종합편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더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충북 있죠 충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3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분석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이 분석이 다 끝난 겁니다 서울 총특표수 기준으로 표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사전투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3구 대통령성의 표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 다음에 부산 총특표수 기준으로 표 이동한 것 그 다음에 사전투표 기준으로 표 이동한 것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별로 여러분들 한번 딱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동해야 될 종합결론이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여기서 뭐 충청도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어제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나머지 후보들이 획득한 후보별 사전특표수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에서는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가 서울특별시에 승리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도 승리를 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에서 모두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리인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큰 승리를 거듭니다 서울에서도 사전에 이재명이 승리하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차투표라고 부릅니다 교차투표 서울에서 뭐죠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윤석열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45만 표 윤석열이 38만 표로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교차투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전문가가 이 자료가 문제가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에 모든 자료에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해 보니까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동한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로 만든 것이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는 바로 예산수정토탈인 겁니다 예산수정토탈 그러니까 사전투표 기준으로 제야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시죠 선관위는 서울부터 강원도에 네 군데에서는 이재명이 사전투표에 승리했다고 보지만 제야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광주 광역시처럼 특별한 지역 민주당의 텃밭인 특별한 지역을 빼고 모든 곳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에 승리한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선관위 자료가 손을 댔다는 거지 않습니까 손을 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광주 대전의 표가 더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제야전문가는 또 여러분 작업을 더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또 정리를 우리 함께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크게 하면 더 자세히 보이겠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령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몇 표를 받은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는 588만 표를 받았다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전문가가 후보 간 득표수 이동을 여러분들 다 염두에 두고 가짜를 진짜로 다 바꾸어 놓으니까 588만 표를 이재명이 받은 것이 아니고 몇 표를 받은 겁니까 493만 표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부터 강원도 지역에 몇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까 95만 2060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 95만 2060표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떨어졌느냐 바다로부터 쏟아도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는 누구와 함께 빼앗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빼앗았습니까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그럼 몇 표보나 빼앗은 겁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윤석열이 사전투표 서울부터 강원도까지 사전투표에서 524만 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근데 제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걸 찾아낸 다음에 이재명이 꿀꺼덕 삼킨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주고 나니까 선관이 발표한 윤석열이 524만 표를 받았다는 발표가 아니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614만 5078표를 받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한테서 몇 표를 빼앗은 겁니까 95만 2060표를 빼앗아가지고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줬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바로 이재명 함께 이름들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먹은 95만 2060표 안에 다수는 뭡니까 윤석열이 함께 빼앗아온 90만 1781표인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입니다 심상정은 선관이 발표에 따르게 되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광원도까지 사전투표에서 25만 955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물릴 수 없는 불변의 숫자입니다 재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 수의 인위적인 자기적인 이동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25만 표를 심상정이 받은 것이 아니고 30만 9833표를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심상정이 받은 표 가운데 5만 278표를 빼앗아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누구한테 쑤셔넣어줬습니까 바로 이재명한테 쑤셔넣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재명한테는 95만 2060표가 인위적으로 쑤셔넣어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90만 1781표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5만 278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럼 이런 계산이 다 어떻게 나오냐 서울 같으면 25개 여러분들 구에 대한 개별적인 계산이 다 맞춰야 이렇게 합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은 열몇개에 달하는 구에서 모두 다 계산을 마쳐야 이렇게 합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관위 기존 투표율 선관위는 서울, 부산, 광주부터 강원도까지 이재명은 사전 투표에서 51%를 얻었고 윤석열은 45%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 투표 득표수의 이동을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윤석열은 사전 투표에서 53%를 얻었고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은 43%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몇 프로입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에서 선관위는 이재명이 6%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이재명이 그냥 꿀꺼덕 삼킨 거 다 토해내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윤석열하고 심상정이 그냥 여러분들 강탈당한 걸 다 찾아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사전 투표에서 53% 이재명은 43% 윤석열이 6% 격차로 사전 투표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 10% 격차로 승리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10% 격차로 사전 투표에서 윤석열이 승리했는데 선관이 발표된 데이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로 패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보시면 참 제야 전문가 큰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캡처의 과정 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 소위 사전 투표를 보고 있는 겁니다 20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몇 퍼센트를 빼앗겼습니까 7.79%를 빼앗겼습니다 표수가 90만 1781표를 고스란히 빼앗겨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함께 그대로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래프가 그렇게 희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심상적인 저런 몇 표를 빼앗겼습니까 사전 투표 참가자 수 사전 투표 선거인 수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0.43%인 5만 278표를 빼앗깁니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이재명이 꿀꺼덕 하고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함께 인위적으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해진 표수는 95만 2060표입니다 그럼 95만 2060표는 어디로부터 왔나 하늘로부터 왔나 바다 건너 왔나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나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과 심상정표를 훔쳐간 겁니다 윤석열 함께 몇 표를 훔쳐갔습니까 90만 1782표를 훔쳐갔고 심상정 함께 몇 표를 훔쳐갔습니까 5만 278표를 훔쳐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정상적인 투표가 됐으면 사전 투표에서 43%의 득표율을 했어야 될 후보가 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런 표를 95만 표 정도가 쑤셔넣기 때문에 사전 투표 득표율은 51%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에서만 몇 표 차가 뭡니까 사전 투표에서 발생한 겁니까 96만 표 정도를 쑤셔넣은 겁니다 그럼 96만 표를 쑤셔넣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심상정표를 빼야 되기 때문에 총결음표가 이동한 것이 95만 2060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가게 되면 제가 예상할 때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저의 전망치는 350만 표가 넘었을 거로 봅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그런데 그 격차가 25만 표가 안 된다 0.73% 딸이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야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6만 63만 9627표 차이로 윤석열이 패배했다고 선관위가 공식조를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의 이동을 발각한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니까 놀랍게도 윤석열이 121만 4214표 차이로 이겼더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에서 121만 4214표를 이겼는데 다음에 충북, 충천, 경상, 경도, 경상북도 다 합치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들 뭐죠 찾지 않는 국민이 던진 표를 제야 전문가가 잊어버린 국민의 표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는 윤석열의 표가 아니고 국민의 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표 찾아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정상적이면 표를 빼앗긴 사람이 찾아야 되죠 그런데 표를 빼앗긴 사람이 찾을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화닥질이 나가지고 지금 제야 전문가가 표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버튼만 누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이 바로 사전투표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에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을 봤으면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사전투표를 다 합쳐서는 몇 표나 이동했냐 이것은 여기 시별 토탈을 뿅 누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겁니다 시별 토탈을 누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보시죠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다 합치는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들 지역의 선거 참가자 수가 246만 명이 됩니다 이 숫자 가운데 3.66%를 윤석열이 빼앗기고 심상정이 0.20%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3.87%를 먹는 겁니다 뭐에 맨 위에 있는 총투표 참가자 수 246만 표의 여러분들 246만 표 맞습니까 아니네요 2464만 2464만이네요 2464만 표 가운데 여러분들 3.87% 95만 2780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들 지역의 총 득표수 기준으로 선관위는 이재명이 윤석열이 66만 9511표 차로 승리했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증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그냥 공짜로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합니다 등을 두드려 가지고 윤석열이 뭡니까 표 빼앗기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함께 여러분들 뭐죠 표를 다 찾아줍니다 불상해서 심상정도 불상해서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이 몇 표 차로 이긴 겁니까 252만 3116표 차로 이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총 득표수 기준으로 서울 부산 광주 광원도까지 지역에서 윤석열이 252만 3116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 선거 데이터가 66만 9511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기막힌 거죠 도대체 얼마나 표를 그냥 가져간 겁니까 어마어마한 표를 가져간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더 나오지 않습니까 총 득표수 기준으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의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이 49%를 획득했고 이재명이 46%를 획득해서 윤석열이 가까스로 3% 차이로 승리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 차이로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의 이동현상을 정확히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원상복귀하니까 천만의 말씀 총 득표수 기준으로 윤석열은 53% 이재명은 43% 10% 격차로 이긴 겁니다 선관위는 3% 격차로 윤석열이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무려 10% 격차를 낸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덮을 요랑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1년 6개월 후에 총선은 이길 수 있다 총선은 최소한 우리가 200석이라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름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 가지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간단합니다 부산 사전투표를 얼마를 가져간 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클릭으로 부산 사전투표 뚝 누르면 나옵니다 부산 사전투표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14만 866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후보 사이에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동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두 다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일체의 선거사기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나니까 윤석열이 14만 표 차이로 여러분들 부산 광역시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27만 5천 386표 차이로 승리했더라 이게 여러분들 바로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부산 사전투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부산 그러면 전체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몇 표 차이겠나 뚝 누르면 됩니다 부산 토탈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윤석열이 43만 8176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현상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원위치 시키고 나니까 윤석열이 43만 8176표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60만 195표로 승리했더라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은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산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부산 광역시 총득표수 기준으로 선관리는 윤석열 58% 득표 이재명 38% 득표 20% 격자가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추정해 보니까 윤석열은 61% 이재명은 34% 그럼 여러분 얼마입니까 20% 격자가 난 것이 아니고 27% 격자를 낸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막힌 일이 오늘 제가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구 사전투표 이름 얼마나 가져간지 아십니까 이거 뚝 누르면 대구 나옵니다 대구 대구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에서는 선관위가 윤석열이 33만 9508표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33만 9508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39만 3111표 차이로 이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이런 작업을 수행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실상이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지사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올 1년 6개월 후에 총선이라든지 대선 내에서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가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는가 아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처음 열린 요리를 지방선거에 꼭 같은 방식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전산조작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로 이동한 것이 가장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명확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행의 трar은 미사일이에서 혁 وأll gases Dolce 아이いや csak 딴기 여러분âge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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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뢰 startups resonates hundreds олikum 영 ADHD